안돼. 이건 안돼. 노래 부른다 두고. 일단 이거 좀 돈 좀 챙기고. 비어있음. 오 여기도 뭐가 많은데? 소금가루, 소금가루. 따개비. 물고기알. and we'll see it wiped clean of the scourge that has sullied our hopes and our dreams. 이따 가자. 털어. You just find that lying around? You must be your lucky day. 뭐야. 본거 아니지? 아니구나. 오우 다행이다. 오우 깜짝이야. 걸린줄. 들어가서 벽을 보라고요? 벽? 위에는 갑자기 벽? 벽? 벽 봤어요. 이거. 블레이드검. 야 너 무기 바꿀래? 전투도끼 그런거 끼지 말고 공격 21. 11. 이거? 별로구나. 마음 안드네. 역시! 내가 낄까? 역시 리리아는 도끼지. 어디 또 훔칠거 없을까? 음식들도. 술도. 제가 끓였어. 아무것도 없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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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Coverker 팬타controlled as well. 됐어. 나가자. 안되겠다. 훔칠 내가 없어. 눈이 넘많아. 저기는. 보는 눈이 많아요. 음. 카인즈 그로브는 이곳입니다. 어디갔어? 얜가? 카인즈 그로브는 무엇이기? 오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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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누나 같이 가요! 우와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어 야 리디아 이거 봐라? 우와 가능했구나 몰랐다 됐다 이런게 가능했네 오오 쩌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당기면 되겠다 와 편해 앞으로 리디아한테 걸고 당겨야지 뛰어가야죠 얘 딸아 어째데 뭐지? 아니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와 막 칼들어 쩐다 그러고 보니까 얘 제일 처음에 저거였잖아요 어 얘 얘 죄수였는데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네 같이 한테 걸자 이상한 관심종자 있네 저런 애들 왜 버거에요? 그냥 강퇴해요 번딧불 저렇게 관심종자들이 하는 말 기담아드리시면 안되는거 알죠? 저한테 꼭 흘리시면 됩니다 또 왔네 또 왔네? 방태 그냥 다 해버려요 어그로꾼들 블랙을 이따가 아 이거는 이 게임이 스카이림이 조금 불편한게 밖으로 마우스를 내면요 게임 내 마우스가 두개가 돼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내가 블랙을 하고 싶어도 이게 뭐야? 겁에 질린 여성 오 감사합니다 계속 헤메고 놀아내서 다시는 사람을 못받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요 몇주전에 이 산적이 나를 유기했어요 그들은 미스와치 근처 탑에 나를 가두었죠 경비가 자고있는 동안 몰래 문 따고 나오긴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스와치? 뒤졌다 어디냐? 저긴가? 원래 어그로꾼은 있었어요 언제나 있죠 또 있어? 또 있어? 빰 깔끔하다 좋아좋아 가는거야 아 이게 12시에요? 여러분 12시 되면은 네 잊지말고 하셔야 되는게 있죠? 추천이 리셋됐으니까 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오늘 이거 한 1시까지만 하고 테라리아 할까? 오씨야 뭐야 이거 잠시만 너 잠시만 기다려와 이거 뭐지? 고인돌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잠시만요 잠깐만 이런데도 소매치기 할 수 있나? 안되는구나 향나무 열매 오예 이거는 예상컨대 아 그거네 이건 뭐 나 아직 얻어라 할 힘이 많아 근데 못잡는 보스도 많고 반면 멈추면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아 얘 그냥 달리는 속도네 너무 늦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늑대 아 늑단이네 노르네 노르 노르네 노르 사슴사슴 좀 빨리 못 가나? 사슴! 좋아 대게 별거 없군 아 이탑이네 이탑에 있는 애들 내가 다 죽였는데 여긴 악명 높은 산적들의 은신처지 하지만 이건 카인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산적을 몇명 죽여야 할지도 몰라 죄송한데 이탑 내가 다 정리했거든요 이전에 뒤폭치시네 이거 정리한지 오랬데 여기 말하는거 아니었어? 뭐야 그냥 지나가는데 하하하하 이미 다 정리했는데 이해찬이 주먹으로 끝까지 가라고요? 주먹? 권투선수도 아니고 저 이것저것 찍었어요 소환도 했고 파괴도 했고 도적도 했고 아 소매치기도 했고 님들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잖아 졸라 이거 잡키 잡키 똥캐다 이거 그냥 여러개 찍으면서 재밌게 하면 되지 솔직히 게임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네요 리리아도 있고 정리형이 어지간히 써가지고 뭐 그런거 어려운것도 없고 그냥 게임은 자기 재밌게 하는게 재밌는거지 가다가 또 소매치기도 한 번씩 해주고 아 이건 이미 털어서 상관하겠구나 전사 타이틀은 뗐어요 안세더라 몸빵이 너무 약해 그리고 공유요? 리디아 저 뒤에 어딘가 있을겁니다 여기있네요 따까리라 하네 자꾸 따까리 오 있습니다 그 따까리 공유요? 오 이거 좋다 먼저 날려보내는거지 공유요? 띵 맞췄다 공유요? 황호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알았어요 알았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세요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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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내 따까린데 안되겠지? 어우 놓쳤다 하스스톤 배타기 생겼어? 어우 좋겠다 난 근데 그거 재밌다고들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진 않네 어 날라갔다 얘네 뭐야? 다 온거 같애 아니구나! 다 온게 아니네 그냥 같이 가자 음... 저장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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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 것 같애요 이제 여기 어 빈집이다 뭐야 느낌이 이미 털리는 것 같은데? 나가자 뭐야 얘 갔어 어우씨 나도 그냥 달려야자 우와 존나 잘 피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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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갔네? 그새 갔네 빨리 쫓아가야겠다 어디까지 갔을란가? 얘 먼저 간건가? 어? 저거 뭐지? 헐 곰이다! 곰이다 어마도 오워 씨 깜짝이야 우와 갑자기 코앞에 piece Game 오오오오오! 으악 fle 빠져 리디아! biscuits 죽어라!!! 어... 야, 곰 졸라 세네? 우와, 야! 잠깐만! 너 같이 가자! 내 동료가 되어라! 가자! 어우, 든든해! 와, 깜짝이야! 나는 잠깐 그... 소환수 하고... 좀 땡겨놓고 잠깐 보고 있는데, 푸앞이 있어가지고... 공포게임인지 알았네... 공포게임... 오! 가라, 곰! 우와, 한방이야? 졸라 세다... 한방이 있어, 한방 늑대... 델핀요? 먼저 달려간거 같아요... 저쪽이 어딘가 있겠죠? 어, 뭐야 여기네? 아, 절로 가야되는거야? 아, 절로 가야되는거야? 아, 절로 가야되는거야? 젠달... 산타야 되네? 어, 편호 안녕하... 편호찡 안녕하세요! 네, 추천 감사해요! 좋아! 곰! 오고 있나? 곰 수영하는 것만 봅시다, 여러분! 곰 수영! 그렇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오오! 오고 있어! 오잇잠깐만, 오잇잠깐만잠깐만! 너 뭐야, 와... 곰보다 리디아가 더 무서워... 곰보다 리디아가 더 무서워요, 정말... 자, 리디아 불빛! 이리 달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하오... 저긴가? 잘 찍어보자! 여기네? 우엑! 우엑! 아, 저게 뭐 애들 살리는 거 좋긴 한데... 저런 소리를 내는 거 진짜 질색인지 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내네? 그 인간들도 살리면 유야으악... 하면서 이러잖아요. 아주... 대단하구만 아이 고맙습니다 머리깎기님 추천 좋죠 오 안돼! 올라가지 않는게 좋아 드래곤이 공격할거야 드래곤이 카인즈로 카인즈 그로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위로 날아가서 오래된 드래곤의 무덤 주변에 내려앉았어 저기서 무슨 지식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어 드래곤이라 잠깐만 여러분 해보고 싶은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 치킨은 좋아하잖아요 언데드 치킨 현상금이라니 안돼 현상금 아 여기지 치킨 닭 언데드 닭 한번 만들어볼께 언데드 닭 너가 도망간지 안 않아 너는 도망간지 난 어디로 가야할지 저기에선 안 가지만 내가 Borderlands 스톱 난 못 만났어 난 못 만났어 수수수수수수수你们 洪 좋아 지금이다 발각 안 Plan 어디로 가야되 일단 여기로군 나 용잡으로 왔다고 와아 그래 딕봐 죽인다 내 컴퓨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대 어디지? 와아 죽인다 뭐야 이거 뭔 소리야 곰 소리인데? 어딨지? 우와 억 소리 들렸는데 분명히 잘못 들었나 이런데 곰 나오면은 끈직하게 오오 용있다 오오 여러분 용이에요 드래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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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싸워주지 거침없는 힘이었나? 오오 야 쩐다 이름이 얄두인인가 봐 용 용 뭐라뭐라 말하고 있어 시끄러 뒤져라 안닿네 오 뭐야 이거 뒤에 뭐야 오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여기 살아났어요 오 뭐지 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어어 힐힐힐힐 으어어 드래그원 드래그원 뼈였는데 드래그원 뼈였는데 살아났어 엎어졌다 뭐하는거야 얘 아 아그그그 그려 간다 똥침 힐 버텨 오케이 좋은 일이다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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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템부터 템줍 템줍 여러분 용도 혹시 언데드 되지 않을까요? 오 되나? 안되네요 타급 언데드가 아니라서 안되나 보다 오 힘을 빨아들이고 있어 굿 와 용 쩐다 그래 내가 드래곤분이지 당신에게 대결하여 해줘야겠군 그렇지? 계속 진행하거나 자네가 알고 싶은 어떤 일이든 말이야 방해하진 않겠네 드래곤분들의 기한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군 거대한 검은 도라건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나도 상심만큼 놀랬어 지금 보니까 용이 용을 살리고 있네 아까 거기 있던 용이 이전에 저 드래곤놈을 본적이 있는데 날아가버린 놈 말이요 정말? 어디에? 울프릭이 제국군으로부터 탈출할 때 헬겐을 공격했던 바로 그 놈이요 재미있군 같은 드래곤이라 젠장! 전혀 모르겠잖아 도대체 누가 배우했는지 알아야만 해 블러이 블레이드 단일에 드래곤 사냥꾼들이었으며 가장 훌륭한 드래곤 사냥꾼에게 드래곤보니에게 봉사했지 마지막 드래곤본 황제가 사라진 후 지난 200년간 블레이드 단원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찾아냈어 지금 드래곤은 돌아왔고 우리의 목적은 확실해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하니까 자, 다음은 뭐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그 드래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탈모아의 가장 큰 단서로군 그들이 직속적으로 알아낼 일 없다면 그들은 아... 너무 빨라요 흠흠 여러분 이거 다 보이죠? 근데 자막하고 보자 왜 탈모아가 당신을 추적하는 겁니까? 대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블레이드 단은 탈모아에 대해서 대항의 제국에 블레이드 단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탐리엘의 큰 위협이 된다고 보았소 모아의 분들은 잘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숨어서 그들과 싸웠지 탐리엘 전역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강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소 아니었소 그래 아 잠깐만 했던 말 또 했어 자 어째서 아 제일 아래 밑 또 있구나 선택지가 그래서 탈모아가 드래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거군 좋은 생각이 있소? 탈모아 지부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곳이 스카이림에 있는 그들의 봉거지인데 문제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건 구조새의 지갑을 여는 것만큼 어렵다는거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야 그러면 탈모아 대상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 몇가지 생각이 있긴 한데 좀 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오케이 좋아 자 된거 같군요 리버우드로 가서 얘를 다시 만나고 그 탈모어드 모시기 그쪽으로 가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작 외교 면책특권 홀 아이 볼품없어 명색이 드래곤인데 이거에는 안 날라가는데 이거에는 날라가네 이렇게 정말 크다 자 그러면 빠른 이동으로 또 이동합시다 리버우드면 요 아래쪽이지 그렇지 어디요? 바꾸자 다시 이제 어 선풍의 질주 이게 좋아 역시 네 이게 하다보니까 외워지더라구요 안 외울래야 외울 수가 안 외울 수가 없어 오케이 계획을 말해봐 또 따라가야 되나? 어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룸과 식간도 룸과 식간료 약곤 살려줄 Wohnung 그거랬다 물론 너한테 훔칠 수 있지 좋았어 씁 뭔가 또 있지 않을까? 키 당신은 탈모어 지부에 들여보낼 방법을 찾았어 당신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쉽게 눈치챌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너를 전혀 모르지 그래서 계획이 뭐죠? 탈모어 대사인 엘 렌 웬는 엘 렌 웬는 부자들과 관련된 다른 관련자들이 탈모어와 친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게 말했나? 그 파티에 너를 데려갈 수 있어 너는 지부에 들어가자마자 엘 렌 웬이 숨겨둔 뭐시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아 너무 빨라 엘 렌 웬 읽기가 너무 어렵네 탈모어를 싫어하는 우드 엘프 그에게 솔리투투에 있는 윙크 스키버 여간 자네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난 엘 렌 웬이 주차하는 작은 파티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지 자 질문 있나? 없습니다 오케이 가자 비케어프 야 비케어프 야야야야 너가 비켜줘야지 내가 가지 그래 룰 룸? 덥나? 더 없나? 나가자 밤인가? 렌 엘으로 읽으면 된다고? 엘 렌 엘 오 그러네 엘 렌 엘 자 이번엔 어디로 가야되나요 어어 어허허허 여기로군 솔릿 오시기 저긴 내가 아직 간 데가 아니죠 저 장소는 아마 여기서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차 타고 가지 이름이 솔리 뭐시기? 솔리투투 갈 수 있나요? 있군요 오케이 솔리투투투는 처음인가요? 아름답고 오래된 도시에요 스카이림의 수도이지만 그건 당신도 이미 오 스카이림의 수도에요? 그렇구나 여기가 스카이림의 수도래요 여러분 솔릿수도가 자 이거 받아 나한테는 어떻게 못쓰나? 나한테도 쓰면 좋을텐데 당신이 군대에 입대하려고 솔릿수도라면 라카와 얘기해보시오 그런게 아니라면 그냥 이곳에 있는 동안 점전하게 행동하던지 그렇지 아니면 로그비아처럼 될거요 로그비아? 로그비어라 아 그렇군요 걸리는 마법이 따로 있다라 자 어디로 가자 솔리투드 발견 응? 너가 말하는거야? 애기 목소리인데? 아 얘구나 같이가 여기군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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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테라리아 이따가 할건데 아 여러분 스카이림 좀 합시다 왜 자꾸 테라리아 테라리아 헉 거려요 이따가 알아서 할테니까 뭐야 또 누가 어디서 온거지? 어디서 온거지? 오 온신이다 걸렸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35레벨이야 소매치기 한번 볼까? 소매치기 이걸 좀 더 올릴까? 무게 한계치 증가 이거 졸라 좋을거 같애 골드를 소매치기 할때 50% 더 쉬워집니다 이건 안찍어도 될거 같고 소매치기 좀 더 올릴까? 100%를 나는 원해 아 일단 이정도로 로그 로드 로드 그거하고 풀고 로드하고 풀고 하면은 될거 같으니까 어 여기있네 누가 보고있지? 누가 보고있지? 오케이 정말? 당신이 그녀가 선택한 사람이오? 난 그녀가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알기바래 거래를 해보죠 난 당신을 위해 엠베씨 안으로 장비들을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뭔가를 가져갈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탈모원은 보안을 아주 엄중하게 다룹니다 당신이 꼭 필요한 것을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반드시 그걸 엠베씨에 가지고 갈게요 나머진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어디보자 어디보자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되는거지? 어떤 것을 가져와야 하는겁니까? 내게 묻는건가요?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누군가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아 입을 장비랑 물약을 얘한테 줘요? 잠깐만 뭔가 잠깐 준비 좀 하자 저장부터 하고 그래 준비됐어 내가 쓸 장비랑 물건 무기는 가만히 가 파티에서 찾아라 걱정하지마 이거랑 싹 다 그냥 맡기라고요? 아하 아하 싹 다는 망하다고 뭐가 진짜야 아하 아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아이 필요한거만 됐어 가자 내가 할 일은 첩자로 의심받는 일 없이 그 파티에 들어가는거래 자 여러분 역시 파티는 맨몸 파티죠 누드 파티 아 어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지? 가자고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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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마두라고 어디로 가야돼 이번엔 여기야? 마구간에서 델핀을 만나기 아 델핀이 다 벗고 있는거 보면은 뭐라 생각할꼬 오 뭐지 여기 너랑 크지 사는 데 같은데? 불왕자? 불왕자 1 불왕자 2 불왕자 대장 대장 불왕자 간다 으아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칼을 몇십번 찔리고 불꽃마법 번개 얼음마법 수십번 맞아도 안죽지만 이런데서 떨어지면 그냥 죽죠 어 옷도 잘 어울려요? 여기가 우리집 우리집 있지? 2호로 삼을까? 2호 걸어가자 조심히 가자 몰라 몰라 나랑 상관없어 술레나 아하시스로 F9번 눌렀어요 아하 아하시 F5번 누를라 했는데 F9번 눌렀어요 불러오기 눌렀죠 알아서 알아서 갈 계획 아시죠 뭐야 누가 보고있나 누군데? 마리나를 보고있다니 마리나를 보고있어 저기서 안되겠다 아하 왔습니다 지구에 원래 반입할 장비들을 밀보원에게 주었나? 물론이죠 당신을 진짜 초대된 사람이라 믿게 해야 경비위원을 통과할 수 있을거야 자부시안이나 그곳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해 여기에 이걸 입도록 해 오케이 모를 입으라네요 한번 입어보실까 장비 연애용 부츠 연애용... 의상 이게 더 멋잇다 콕괭이 콕괭이라 물론 준비됐어 되게 재밌겠다 스파이야 스파이 나는 지금 스파이야 스파이 아 엘레넨의 파티에 늦게 온 사람이군요 여기 마차가 도착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인가 어? 공격 자세가 안돼 그냥 가야되나보다 탈모어 대사관에 오신 건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만 초대장을 보여주시죠 여기있소 좋았어 엘레넨 환영합니다 당신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스카이림의 탈모어 대사인 엘레넨입니다 엘레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하씨 내 이름은 도골입니다 만나서 반갑소 네 PVP 피존님 스티커 서포터가 있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내 이름은 도골 아 그래요 손님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이곳 스카이림에 요기한거죠? 방송요 죄송합니다 어? 이 사람은 바쁜것 같다 알겠어 해냈군요 좋아요 당신이 경비병 경비들의 주의를 끌면 내가 임을 한 다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대로 할 수 있게 해줄거에요 하실거에요 우리도 할라 지금 이 날을 위해 견뎌낸겁니다 한잔 하고싶은데 한잔 하고싶은데 한잔 하고싶은데 한잔 하고싶은데 한잔 하고싶은데 이 새끼 우와 예쁘다 PVP 피존님 스티커 두개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봤네요 와 이런거 다 챙길 수 있잖아 아싸 아닙니다 놈다이 필요없어 네 PVP 피존님 스티커 두개에 세개에 고맙습니다 감쌉 헐 털어갈거 없나 뭐가 이씨 소문난장치에 먹을거 없다고 별거 없네 열쇠 필요 술 됐다 그냥 가자 이정도면 되겠지 뭐 오 벌꿀 호두가자 이건 처음보는거 같애 이건 가져갈래 맛있겠다 자 준비되었어 난 문옆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을게 자 된건가 장비가 돌아왔나 아니네 저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안녕 오늘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것은 당연히 당연히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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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조금 이에요 그렇군 Lisa 잠시 이에요 제가 이건 나라는 물을 한잔하고싶어요 이 연애는 어떤 일로 왔소 새로운 사람이군 엘레넬 파티에서 지구적인 질문은 좋은 태도가 아니지 남순기기 없소 남쪽에서 사업을 이해해 왔소 그리고 요즘 탐리엘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탈모어와 침부를 사는게 좋을거야. 좋든 싫든. 알았어. 일이 필요하면 부르지. 에디커 말했나? 얘는 메이드는 말했고. 신여잖아. 어우. 얘는 엘렌앤이고. 얘는, 얘도 신여 같고. 은돌레마. 당신네 무패한 제국이 썩어 문드러지고 흩어져 버리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너무 곧하게 들지는 말게. 오케이. 얜가? 다른 것들에 진신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눈이 아니지. 마음이지.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있나요? 대사관에 자주 방문하시오? 아, 아니. 아니고 밖에서 해야 되는구나. 화살표가 밖으로 나여있네. 어, 누구 쫓아 나왔다. 대사관 안으로 가라고요? 오케이. 아, 마법을 못쓰니까. 어, 뭐야. 화살표 다 저기로 되어있는데? 앉아있는 애한테? 애한테 말했는데? 날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물론! 당신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나의 가장 진실한 친구. 내게 원하는 게 있어? 약간 소동. 아, 이거네. 약간 소동을 일으켜주면 좋겠어. 몇 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이몽을 끌어주시오. 그게 다야, 친구? 넌 제대로 찾아온 거야. 쪽팔리는 일 준비하는 건 어느 정도 이몸이 전문이라 할 수 있지. 뒤로 물러서서 내 솜씨를 잘 보게. 좋아. 앉아서 와야지. 꿀잼이겠군. 모두 집중하시오. 제게 집중해주시오. 말씀드릴 게 있어. 엘렌을 위해 건배를 제안합니다. 건배! 물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침대 속에서 그녀를 원하는 것보다 더 무례한 건 없겠죠. 홀! 비록 당신들 대부분이 그녀와 침대에 들어갔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좋아좋아. 내게 솜 대지 말게. 이제 조용할 테니. 탈모에 귀하신 분들이 불쾌하시게... 불쾌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됐나? 오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하고? 오케이. 준비됐다. 됐어.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고고! 고고 고고! 훔칠 거 훔칠 거. 훔칠 거 훔칠 거. 좋아. 우린 부엌을 지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장비는 식품 저장구에 두켜놨습니다. 식품 저장구. 오케이. 열어. 뭐야 얘네. 비켜 비켜 비켜! 여기 있다. 굿! 좋았어. 내 장비를 다시 찾았군요. 장비. 이건 이제 버리자. 캣스 물품이라고 못 버린대. 다리미 맥주잔. 일단 좀 더 셀 거 없나? 서둘러. 만약 누군가 내가 파티에서 없어진 거 알면은 난리 날 거니까. 어디로 가야돼? 열쇠가 필요하대. 여기 아닌가? 여기구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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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디아! 도와줘! 리디아가 없어요 이런, 큰일 났군 리디아 없이 이거 힘겹겠는데 잘 무시하자 야, 우, 하, 우, 하, 우, 하, 우, 하, 우, 하 다다! 빠아! 빠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히에에에에에! 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어어어 어디야 막혔어 이 자식들 죽어라! 잡았어. 그거는 잘 쓰겠어. 좋아, 이제 여유롭게 템을 세벼보실까? 내가 여기서 왔나? 나 어디서 왔죠? 여러분 저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뭐지 이거? 탈모에러브. 같이 410. 장갑. 오, 쩐다 쩔어. 사는 집안이구나. 사는 애들이었어 좀. 오, 좋아좋아. 천장. 아, 여기잖아. 내가 여기서 왔지.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적들이 있었지. 여기를 내가 그럼 아직 안 털었다는 거야. 여기네. 좋아, 저장하자. 보석. 보석도 많아요? 오케오케오케. 지나갔어요, 일단. 온다. 뛰어. 아, 싫어. 빡신대? 좋아, 지능적으로 싸워야겠군. 빡. 튀어. 푸우. 소환. 좋아좋아좋아. 와, 빡시다. 오, 어디서, 어디서 때린거야? 어디서 나 때린거지? 잠깐. 좋아, 잡았다. 이게 우리 정령이지? 한방 더! 짤가시죠? 굿. 와, 얘네 멋지다. 엘프제. 견갑투구. 오, 여러분 이거 봐. 요.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 로브. 와, 짱 멋있어. 다 가져가자. 얘꺼도 한 세트 챙겨가볼까? 아니야, 너는 내가 특별히 꼭두각지로 만들어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얘는 멋있으니까. 쫓아오겠지, 나? 죽여라! 오, 싸. 어우, 쉿. 어, 힐 해야돼! 도망갈 정도. 없는 것 같애. 누구 남았냐? 적이지? 어어, 얘 좀 쎄다. 어, 포션 포션 포션.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 맞다. 포션이 없네? 별다른 게 없네? 오는 것 같군. 마나 일단 좀 채워야겠어. 어디긴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채웠다. 없어! 인공지능이 한 개지. 와, 얘랑 놀아봐라. 어디 한 번. 양손손이야. 양손손 아니야. 오, 대박 센데? 내가 널 봤어. 좋아. 지금이다! 화염아살! 오케이, 불탄다. 야, 이 새끼 힐 해! 이씨, 내가 죽인다. 막역! 좋았어. 우와, 구심. 너 좋은 거 들고 있지? 우와, 쩔어! 우와! 대박!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쫓아오고. 예, 딱까지 얘다. 아, 얘는 안되네. 우와, 여러분 여기 쩔어요. 오, 가져갈 거 많다. 전문가. 락픽이 없대. 존망. 여러분 락픽이 없어요. 락픽이. 아, 락픽 챙겨올걸. 그거 생각을 왜 못했지? 일단 시체 털자. 기적. 기적. 일단 시켜브 할까, . . . . . 오 잠시만 여기 포션 가루 아 락핑 하나 없나 락핑여? 플루트 아 이런 젠장 안가져도 될 줄 알았지 어디 바닥에 굴러냉기는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찾아내고 말겠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100% 그냥 지너짱의 목걸이가 쓰레기라도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이건 뭐지 상자? 드래곤 조사 현황 현재 상황 델핀 락핑 락핑 없나 보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아 저거 이거 중앙에 이거 중앙에 저거 어 어 뭐지? M 대상 안에 앞마당 로브 입어보라고요? 잠깐만요 일단 그거 안해놨잖아요 작업 아 뭐지? 처음 보는 술 같아 지구력 회복 오 상자 상자 리치의 강인들 악취미 악취미 오해기 보석 많다 언데드 은 반지 돈 될 게 많네요 최대한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겠다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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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 주철 램비 또 여기 또 있고 골드 여기다 뒤졌고 아 이상한 거 죽었다 버려야 돼 아 지하 지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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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이거 뭐야 지하가 어딨더라 여기였나 아 이래서 내가 벙어리 안할려 했는데 이래서 안할려 했는데 이거 마우스가 또 두 개가 돼버렸네 아 있구나 이래서 내가 안할려 했는데 진짜 불편해요 또 지하야? 아니 안 오셔도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할게요 탈모 조사서 S번 오케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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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준비가 안됐어 죽여줘 오케이 굿 엘프젯t 순기 흠 같이 330 30 이거 들자 골 뭔데? 뭔 소린데? 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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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지저분해 뭔가 갇힌 애들 있나? 소리가 났는데 맞죠? 누구? 분명히 소리 났었는데? 잠깐 여기가 길 하나 더 있어 오오 철 강화 방어구 이거 내가 아까 만들어서 버린 거잖아 리디아 안 껴가지고 필요 없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모드 아예 별로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했어요 좋아 돌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여기 어디지? ',ätzre 무Ã 거예요 골ek